안녕하세요. 저희가 세 번째 믿앵글에서 왔습니다. 인성 씨가 MC를 보였는데 오늘 시진 씨가 항상 MC를 보셨잖아요, 믿앵글에서. 네, 그렇죠. 제가 그때 한 번 큐카드 들고 한 거 망했었거든요. 큐카드 공포증이 있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 MC를 그때보다는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인성 씨가 하잖아요. 뭔가 질투나지는 않나요? 아니, 저는 굉장히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인성이 형의 MC가 되게 적합하였습니다. 오늘 인성이 형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 크나큰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좀 이따 봐요. 아니, 형 앞머리 진짜 기네요.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? 아, 제가 저기 지금 메린이 형 앞머리 너무 길어서 한 번 머리를 무릎을 공제하는 중 하나, 둘, 셋! 오, 사, 삼, 이, 일 우와! 역시 슈퍼 허벅지! 역시 슈퍼 허벅지! 마지막 이긴 소감 한 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역시 슈퍼 허벅지! 남는 게 없는 게임에서 이겨서 너무 좋고요. 아니 저 파워를 얻었잖아요. 팀 다 빠졌어요. We are K&K! 필요 없어 난 너만을 지켜줄게. 어떻게 해야 할까? We are K&K! M-Wave Meet & Greet